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이혼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중재 과정을 거치는 게 이슬람에서 적극 권장이 되고 있고요. 코란에서 언급이 돼 있듯이 남성 측에서 한 명의 중재자, 여성 측에서 한 명의 중재자가 모여서 이 두 명, 이 상방을 어떻게 중재할지 논의를 해보는 것이 이슬람적인 그런 이혼 절차 방식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혹은 중재를 하려고 해도 지금 한국 실정상 무슬림 친척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이제 가족 중에서 저희 혼자만 입교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남성이나 여성으로부터 중재자를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제 성원에서 성원에 계시는 이맘님께 중재를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중재라는 것은 혹은 이혼에 관한 조언을 구할 때는 남성 혼자서 이맘에게 가거나 여성 혼자서 이맘에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혼자서 가게 되면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털어놓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아내나 남편에 대한 투정이나 불만으로만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서 가서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남성과 여성 다 함께 시간을 정해서 이맘님을 만나서 서로 간의 의견을 듣고 어떤 점이 문제점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 이맘을 통해서 그런 부부관계를 중재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중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재에도 불구하고 이혼만이 해결책이다. 더 이상 해결책은 없다.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을 때 이혼은 허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혼은 아랍어로는 딸라크라고 하는데요. 남성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성은 이혼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성도 결혼생활을 정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혼이라고 하진 않고요. 딸라크라고 하진 않고 아랍어로 홀어라고 해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파경 정도가 되겠는데요. 여성은 파경을 진행을 함으로써 결혼관계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논의할 것은 이혼 절차 딸라크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이 여성과 정말로 이혼을 해야겠다. 그러면 특별한 무슨 문서나 아니면 어디 법원에 가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루어지는 그런 이혼은 말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에게 난 당신과 이혼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뜻을 가진 말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이혼이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혼이라는 말을 내뱉으면 그때부터 이혼이 되는데 그런데 이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성립이 성립되어야 되는 전제조건 중에 하나가 그 이혼이라는 그 말을 뱉은 그 당시 여성은 생리기간 중이면 안 됩니다. 생리기간 중에는 이혼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리가 다 끝난 후에 그때 이제 이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생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생리 중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 생리와 앞으로 올 그 생리 그 사이에 만약에 남성이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때는 또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 1월 1일 날 생리가 시작이 돼서 1월 15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 날 남성이 여성에게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1월 15일부터 30일 사이에 만약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면은 다음 생리가 올 때까지 그 남성은 그 여성과 이혼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이니까 만약에 2월 15일 날 이제 2월 15일 날 생리가 시작됐고 그래서 한 일주일 후나 2주 후에 생리가 끝나면은 그때 이제 성관계를 맺지 않고 맺지 않은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이제 이혼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요약을 하자면은 생리 기간에는 이혼을 진행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생리 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그 이전에 성관계를 맺었다면은 다음 생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생리가 끝나면 그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슬람은 이혼에 관한 특별한 관계, 특별한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난 당신과 이혼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한 번의 이혼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혼을 했을 때 남성과 여성이 곧바로 분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은 기존처럼 한 집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한 집에서 쭉 계속 머물러 있고 남성이 여성을 다른 곳으로 쫓아내는 것은 이슬람에서 허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편과 아내는 한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 집에 얼마까지 머물러 있냐? 그 여성이 이제 한 번의 생리를 하고 그리고 두 번의 생리를 하고 세 번의 생리를 할 때까지 남성은 여성과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기간을 있다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있다 기간, 지정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지정 기간을 지킴으로써 남성은 여성을 다시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너무 화를 내서 이혼을 한 것은 아닌가 나에게 잘못은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바로 이 지정 기간에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남성과 여성이 완전히 남남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을 이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제 예쁜 화장도 할 수 있고 조금 이제 야한 옷도 입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성이 즉 남편이 아내 전 아내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마음이 돌아섰거나 그래서 이제 그 여성과 다시 재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의사를 밝혔거나 아니면은 그 성관계를 통해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 있다 동안에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이제 다시 이전의 그런 결혼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제 이혼은 한 번 한 걸로 그렇게 판결이 되지만 판결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 후에 다시 재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따 기간에 이따 기간에 이렇게 재혼이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따 기간 세 번의 그런 월경 기간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마음이 혹은 아내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혼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혼이 성립이 됐을 때 이따 기간이 끝난 후에 만약에 마음이 돌아서면 그때는 새로운 결혼 계약을 통해서 재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따 기간 이전의 마음이 돌아섰을 경우에는 새로운 결혼 계약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이따 기간이 끝났을 때 남편이 다시 그 여성과 재혼을 하고 싶을 때는 새로운 결혼 계약과 새로운 마르 지참금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지금 이혼을 했고 그래서 또 다시 결혼을 했어요. 이따가 끝나고 이따가 끝나고 또 다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혼이죠. 그렇죠? 두 번째 이혼을 하고 나서도 이따 기간을 가지고 이따 기간이 끝났는데 남편이 재혼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따가 끝나고 나서 또 재혼을 원한다. 그러면 또 재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번의 이혼을 했죠. 두 번의 이혼까지는 다시 그 동일한 여성과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이혼을 했어요. 세 번째 이혼을 했을 때는 있다가 있다 전이나 있다 후 지정기간 전후나 그 남성은 그 여성과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말하는 것은 이혼이 세 번까지다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세 번의 이혼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그 해당 여성과는 이제 더 이상 결혼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외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여성이 다른 남성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른 남성과 정상적인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도 성관계도 다 맺었어요. 그랬을 때 만약 그 여성이 그 새로운 남편과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을 하고 나서는 이혼하고 나서 지정기간을 다 끝내고 나서 그때는 그 여성이 그 남성과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그 전 남편과 전 아내가 다시 재결합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세 번의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이 다른 남성과 결혼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남성과 이혼을 했기 때문에 다시 전 남편과 결혼을 하는 것이 허락이 됩니다. 자 좀 복잡한 규정을 제가 설명을 드려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이혼과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생활과 이혼이라는 것은 약 20년 동안 다른 곳에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성격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사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슬람이라는 공통 분모로 그리고 신앙이라는 그런 공통 요소로 하나 되고 서로 문제를 해결을 해나간다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높은 이혼율 한국에서의 높은 이혼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의 높은 이혼율 같은 이슬람에서의 그런 이혼율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남편은 여성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아내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되고 여성도 마찬가지로 남성이 말하는 그런 명령사항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슬람에서 적극 권장되는 결혼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혼관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알아본 것은 남성과 여성의 쌍방관계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애를 낳았잖아요. 그쵸? 그럼 애를 낳으면 자식이 부모에게 가지는 권리가 있을 것이고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자식으로서의 권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W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